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추진 중이던 여수에서 거문도 항로의 여객선 추가 투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줄리아 아쿠아오는 여수 거문도 항로를 단독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같은 항로를 다니던 청해진 해운소속 데모크라시오의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거문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항만청은 새 여객선 투입을 위해 여객선 사업자 모집에 나섰지만 최근 새 여객선 투입이 최종 무산됐습니다. 여객선 투입의 전제 조건인 해당 항로의 수송 수요율이 턱없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해운법 시행 규칙상 기존 항로에 추가로 여객선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수송 수요율이 최소 20%를 넘어야 합니다.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여수 거문도 항로의 수송 수요율은 21%였지만 석 달 뒤인 지난 7월에는 16%까지 급락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로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수 항만청은 줄리아 아쿠아오가 사고나 선박 수리로 운항이 중지될 경우 예비선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이 개정되면 수송 수요율 제한 조항이 철폐될 가능성도 있어 해운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 건문도 항로 신규 여객선 투입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